크레타 섬은 기원전 2000년경에 가장 번성했고 기원전 1450년 즈음에 쇠퇴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때는 미노스 왕이 에게의 패권을 차지했을 때였는데 당시 그리스에는 그가 이끄는 해군을 당해낼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크레타 문명은 기원전 15세기 전후에 에게의 지역에서 고도로 발달한 문명으로 청동기, 도자기, 문자 모두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크레타인들이 주로 사용한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띄었습니다. 그들은 청동을 이용해 다양한 도구와 무기를 만들고 장신구, 술잔, 식기 등도 만들었습니다. 크레타인은 청동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 아주 단단하고 독특한 청동 제품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매우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출투된 도자기 역시 무척 아름다운데 검은색 바탕에 흰색이나 빨간색으로 꽃을 그려서 장식한 것이 많습니다. 또 이나 아랫부분에 풀무늬, 소용돌이 무늬, 기아항 무늬를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문욕들 그리스사 이야기 크레타 문명의 실체와 멸망